와, 재미있어! 와, 재미있어! 덤보이! 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쟤? 야! 한국어 까먹었니? 아니, 우비가 지금 아이들 활동하느라 되게 바쁘다는데. 나 컴백했잖아. 활동 중이에요. 우리 우비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샷 어딨죠? 저희 원샷 어딨죠? 아, 네. 아이들은 또 원샷 치고. 아이돌은 챙겨야 돼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우비입니다. 둘이 어떻게 칠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 둘이 어떻게 칠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 아, 어떻게 칠해? 형사님이세요? 아니, 무슨. 아니, 질문을 무슨. 아니, 질문을 무슨. 아, 질문이 너무. 둘을 어떻게 칠해진 거예요? 아, 이런 거야. 아, 이런 거야. 똑바로 말 못해. 어떻게 칠해진 거야. 살렸다, 똑바로 말해. 똑바로. 아, 알고 왔으니까 똑바로 말해. 아, 알고 왔으니까 똑바로 말해. 성찬이 하나 웃긴다. 어이, 성찬이 하나 웃긴다. 어이, 성찬이 하나 웃긴다. 아, 근데.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우기가 최근에 놀모에 나온 미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왜? 한 말을 잃었다고. 저는 운전 그렇게 못한 사람 못 봤어요. 아, 왜? 아니, 솔직히 말해봐. 나 운전 못했어. 진짜 못했어. 오는데 막 쫄깃쫄깃. 그러니까 뭐 초반일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다시 봤는데 무섭더라. 고기는 면허 있어요? 저 완전 잘해요. 저 완전 고수예요. 운전한 지 얼마 됐는데요? 6개월. 아, 정신이 아니야. 정신이 아니야. 운전도 써도 내가 있어. 둘이 비슷하다, 비슷해. 아니, 근데 미주가 약간 그게 있어요. 언니들한테는 완전 귀여운 동생인데 또 동생들한테 완전 구기 잡거든요. 그래, 그래. 맞죠? 가끔 그 꼰대질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꼰대질을 해요? 나한테 꼰대라고 그러면 꼰대질을 해요. 오빠는 진짜 꼰대예요. 형아, 이 쌤마! 아니, 어떤 꼰대질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갔었는데 이제 대기실 따로 쓰잖아요. 갑자기 빵 들어와서 야, 너 왜 인사하러 안 와? 이러는 거야. 아, 최악이다. 우리 아버지도 안 하는 건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멤버랑 같이 왔어요. 그럼 멤버랑 같이 왔으면 후배는 후배잖아요. 다리 오므려 자식아! 아니, 급하다. 아니, 급하다. 너도 급하구나. 후배는 후배잖아요. 그냥 얘네를 어떻게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선생님 방에는 너네가 먼저 와라 라고 아, 맞다. 근데 미주가 인사는 잘한다. 와서 언제 인사한다. 아, 얘가 그러니까 미주가 왜 그러냐면 우리 꼰대들한테 뺏어. 어우, 진상들. 어우, 존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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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다 아네. 다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아, 너무 틀렸어. 아, 이제 모르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요? 아, 근데 빵 좀 주세요. 하하하하 VIEW VIEW 흐어 넌, 잠시만! 하하하하 하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